안녕하세요. 콕콕 배드민턴의 짱꼬치입니다.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시키기가 어렵겠죠? 하우투 컨텐츠는 기본적인 자세나 스텝을 먼저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짱꼬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영상으로 같이 알아가도록 할 거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. 아, 구독하기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